만다이가 이번에 그 뭐지 그 시즌4 4시즌에 자기 자본 들어갔다며 그랬구나. 만다이가 자본 들어갔대요. 그러니까 이걸 낸 거구나. 그러면 만들어 줘야 돼. 만다이가 하는 방법이 그거래요. 애니메이션 만들 때 썬나이지를 통해서 자본을 투자하고 프라 만들 상표권 같고. 그래서 가이낙스가 우리는 안 한다. 그래서 한 거 아니야. 애니메이션을 좀 더 풀어.